보내주자고 해서 이제 화형식 하는 거예요. 아 좋아 정말. 마지막에 이게 화형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노래 같은 거 같은 거 화장식을 자고야. 화장, 화장의 그릇. 저거 좋아할 거야. 불태워. 니 이름을 틀어줬는데. 저거 좋아할 거야. 그랬더니 어 저거 좋아할 때. 저거 좋아할 때 어떡해. 저거 좋아하지 마. 그냥 가. 제발 가져와.